자 이게 뭐 이게 1인당 15,000원이요 이게 억수로 비싸네 사실 오늘 조방 앞에 우리 다리 밑에 노숙자님 우리 빅모 상을 당해져갖고 우리 가수 친하이고 오늘 1시간 밤 기다려갖고 열 억수로 받아있습니다 열 억수로 받아있고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안 먹고 요즘 조방 앞에 나와갖고 우리 노숙자 사장님하고 우리 가수 친하여님하고 같이요 저녁 겸 정신을 먹습니다 자 우리 노숙자 사장님 상가 고인의 맹복 다시 한 빕니다이 또 우리 친하여 가수 항상 파이팅하기 진심으로 제가 빕니다 우리 노숙자님 조문 왔다가 방문을 왔습니다 네 조문 왔다가 자 우리 노숙자 사장님은 밤샘을 했는가 얼굴이 뺀질 뺀질합니다 부각을 많이 뺀질 뺀질한가 사실 오늘 저방 앞에 와서 만오천짜리 같으면 이게 상당히 1인당 만오천 같으면 삼맹 4만원 정도입니다 비싼깁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깁니다 이게 국산이 아닙니다 국산 저녁 맛있게 짭두고 천진현TV 미워하지마시고 이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이